시간입니다. 잠시. 저희는 지금 특별하게 라스크 펜커피스에 있는 음식을 현지했습니다. 어, 괜찮, 괜찮. 빗마스크백 해야죠. 그냥 이거 뭐 하지 지금?? 할 수 있는건 다 해야지 감사합니다 제가 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하실래요?? 응 나 책 읽으려고 했는데 나는 어디 있나 한다 딱 깼어 멈칫붕 다림도 않고 서둘되잖아요 안가요? 가요 로봇 도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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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열심히 열심히 하세요 ㅋㅋ 오늘은 목소리를 특별한 산책 오자 자세히 소리도 저기 내일 모레 어떤 가수가 저기 쓴다고 그 옆에 있는 게 하버브릿지 음 음악 책에서 봤어요 어디서 어 너 그리고 저기 하버브릿지 위에 사람 서 있는 거 보여 보이지 하버브릿지 꼴대기 위에 국기 달려있지 거기 없던 사람들도 안 보여 사람 아니에요 사람이야 너 저기 등산 코스야 농담하는 거 아니야 진짜야 너 왜 나 왜 진짜로 나 안 믿어 여기가 오페라 하우스래요 뭐 하시죠? 저 이거 서른 몇 장 짜리인데 다 썼어요 근데 풍경만 찍었어요 그래도 잘 나올 것 같아요 이쁘게 많이 찍어서 저처럼